아 원천을 따지자면 걘 처음부터 우리 거 아니었나? 일단 계속 찾아봐요 걘 괴물이에요 괴물 살려두면 안 돼요 당신들하곤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애들이긴 하지 구자연이라 정말 아신다고요? 우리 미스터 채 드디어 찾으셨네? 거의 이름이 다 생겼어 많이 아가씨? 너 진짜 기억 안 나? 저 아니라니까요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 메모리가 다 들어왔어 나도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? 기분 어때? 죽이지? 뭐지? 뭐지? 뭐지?